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에는 선한 목자를 죽이는 악한 목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자는 한 목자가 10편 23편을 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서 아프리카의 목자들의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나다에서 8년 동안 양대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치며 경험한 많은 것들로 10편 23편을 강의합니다. 그는 양들의 생태와 심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중심리, 두려움, 소심함, 왕고함,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들이 양들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심을 갖습니다. 양은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양들에게 들깨나 범, 곰 혹은 다른 위험이 닥치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도둑의 강탈로부터 양대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양물이 가운데는 힘이 센 놈과 약한 놈 사이에 긴장과 적대관계가 있습니다. 힘세고 교활한 넓은 양들은 힘없고 약한 양들을 괴롭히고 쫓아 냅니다. 또한 양들은 말팔이, 새팔이, 진더기 등의 괴롭히는 벌레들과 기생충에 시다릴 때 쉬지 못합니다. 또한 굶주림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먹일 푸를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는 양떼의 목자로서 여우와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와 양의 사랑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는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평온하고 안정된 가운데 배불리 먹고 마시며 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도적과 맹수,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목자는 가시나 은근키에 걸리게 되거나 뒤집어진 양이 있는지, 낙우된 양이 있는지, 아픈 양이 있는지, 소외된 양이 있는지 보살펴줍니다. 창세의 31장 39절로 40절에 야곱은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위험과 고단한 삶을 장인 나반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맹수에게 물려찍기기도 하고 도둑을 맞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기념한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양들을 풀이 많은 곳으로, 맑은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낮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나 도둑의 침입을 위해 경계를 섭니다. 야곱은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양무리를 지키느라 눈붙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한시도 양들의 보호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의 사랑과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미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처근히 여기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멸상 17장 34절로 37절에 다이선 사울에게 말합니다. 죄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헷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이선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맹수와 싸워서 이기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구인들은 벌레셋 장군 골리아스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모든 구인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이선은 하나님의 군대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래없는 벌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대 여왁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적 나를 이 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이선의 보기에 벌레셋은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곰과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싸움에서 사자와 곰을 죽인 것처럼 골리아스를 짐승의 하나로 봅니다. 그는 골리아스의 위협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나가서 물멧돌을 던져 골리아스를 쳐 죽입니다. 다이선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여러 활란과 위경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다이선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넉타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미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싹군의 목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전 시골에서 아버지의 소를 열해 먹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가 잘 먹는 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풀을 소에게 먹입니다. 산이나 들에 꼴을 벼러 갈 때에도 소가 가장 좋아하는 풀들을 베어 옵니다. 물을 먹일 때도 가장 맑은 물가로 소를 몰고 와서 먹입니다. 소를 늘 공격하는 파리를 파리채로 잡아주고 피를 빨아먹는 가분다리는 빛으로 빚어서 땅에 떨어지면 밟아서 죽입니다. 목자는 소나 양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이리가 공격해올 때 싹군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양떼를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를 이리는 마음대로 넉탈하고 잡아먹습니다. 싹군 목자에게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싹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인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